2020년 신축년 뱀띠 안녕하세요. 수원의 더그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신축년 뱀띠 한 해 운세를 볼까 합니다. 원래는 성품은 고상하고 단정하고 부침성도 있어. 그리고 또 머리도 좋고. 그런데 맹철에서 어떤지는 그거를 표현할 때는 이기적일 수도 있게 느껴지지. 자, 뱀띠 중에서 우리 기사생 33살. 염분이 들어오라는 해 운선이지. 염분. 그러니까 연인이 아니라 염분이지. 배우작감든. 혼인 문이 열리라는 시기. 이제 삼재가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삼재때는 뭐 혼인도 안해 뭐 이런다르지만 나가는 삼재에 운이 있을 때는 해도 돼. 이제 다 터는 거니까. 나갈 때는 혼인을 해도 된다라고. 염분이 경쟁연부터 들어오는 거야. 실은. 들어와서 또 뭐 연애를 하다가 또 결혼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기사생들은 승진운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간다라면은 이제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시기도 될 수 있지. 삼재라서 조금 뭐 액담할 일은 있겠지만. 운은 들었다 그래. 요럴 땐 좀 웃음이 나오지. 운이 들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웃음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막 좀 안쓰럽고 이러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싹 가시고 그러지. 정사생 45살. 가정을 잘 지켜야 돼. 요때는 다 거의 결혼을 할 시기잖아.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시기지. 그런데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래. 불화가 많을 거야. 그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 돈 때문에 싸우는 집도 많을 거고. 돈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일터로 나가야 될 것만 같고. 의견 충돌이 많아지면서. 다툼이 생기다 보면. 또 다른 인간도 보일 거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이런 가정의 불화를 조심하거라. 원래는 뱀띠들이 들어올 때는. 삼재 들어올 때가. 악삼재로 들어왔어. 근데 이제 나가는 삼재는. 좋게 나가야 되니까. 복삼재가 되시고. 69세 개사생들. 몸에다 칼대. 수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뭐 때문에. 작은 거라도. 질병이라도. 질병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신축년에. 나쁘지는 않아. 아홉이라도. 나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가는 삼재고. 아홉 쓰고. 이러니까. 칼대 많은 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진짜 경자년에. 많이들 힘들으셨어. 네. 응. 그런데. 경자년보다는. 매빼. 매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 그 좋은 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 손. 아홉. 스님. 하ic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